아 이건데 아 이건데 어디갔지? 어디있어? 아 여깄네 형! 얘가 데인저 활동 때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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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기 직전까지 불러요 우리 대화 시간보다 더 많이 부를거야 막내 라인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걸 찍으려고 하는데 어 머리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한 이 의견 제시 날씨가 이거 아 불가하기반의 안 되겠지 저 아니 아 늙어서 부착이네 아 마지막 저 경로당 가세요 경로당 시작해 시키 시키 어허 어 던 쪼하라 두어 세 오 100 어허허허허허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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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정성 넘친다야 흐흐흐흐흫ㅎ흫핳핳핳핳핳하하하 여기 앉는거는 슈가랑 지민이라고 할까요? 그 융기랑 지민이 쟤도 약간 융기도 그냥 가나와서 그런거 같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잖아 태양아 너가 안대 가져갔어 예술은 정형화가 되면 안된다고 잘 어울린다 이거 너한테 자 갑시다 할 수 있어 자 또 뭘까? 너 좋아 일단 저야 파티토 파티토 소파 소파티토 포키토 포키토 후우 정말 하하하하하하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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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을 지지하지마 아침에 들거나 꿈이 칠 것 같아 하하하하 아이 귀여워 야 안보고 이게 가능해? 정형씨 멋있는것도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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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줄땅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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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제이! 3제이!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따주세요. 자! 3제이!